1. 2. 3. 3. 4. 아 왔습니다. 야 들리냐? 네 들려요. 시작하자. 조금만 더 하고 끄자. 네. 밤이 늦었다. 아 뒤지겄네. 샤빨 캐릭은 못하겠다. 누구? 뭐 들리는데? 숨소리 들리는데? 용숨 쉬는 사람 누구냐? 저는 아니네요. 저도 용숨 들렸으니. 용숨 쉬는 사람 누구냐? 마이크는 중. 마이크는 중. 상대가 미래까지만 따라오는 중. 하아. 야. 업체 깨는건 맞네. 아니 떴으면 좋겠다. 오 드디어 할리우드다. 할리우드. 아.. 이.. 공격이 무조건 유리해야 된다고 할리우드.. 성격맨 수비네? 수비네? 정의가 없으면 수빈 정의 저게 공격까지 30초 그래도 화나무락도 똥맵은 아니니까 이게 반대용이잖아 간맵 수준이다 핵트롤 좀 해보자 저쪽 화면 나갔네 좋았네 2장 건물 2등에 겐지한테 바로 따졌지 트레이서 살아있어 트레이서 저쪽 2겐지네 거기다 트레이서 2겐지네트에 있어? 네 2겐지네 거기다 맥크리까지 윌사자로 정의 공격해줘야 되는데 윌사자로 정의 공격해줘야 되는데 라임이 들어 여러 개가 없어지는게 기다 파일이 들어 들으면 잘 안 돼 뱉니랑 쓰레기 트레이서 들어왔고 뒤로 벤지 좋아간다 어우 벤지 둘의 트레이서 벤지 석양이 지인다 아우 석양이 우리 팀이 아니었구나 우리 팀꺼는 소리가 좀 작게 들려요 아니 우리 팀에도 그렇게 렌트가 돼 렌트가 달라야 객지가 왜 이렇게 쌩놈 같은데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올라와봐 엔지 하나가 매크리랑 붙어있네 아 틀리있어 저거 어이씨 하아... 정말 잘하네 나이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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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밀고 있어요 옆 건물 왼쪽에 여기가 아스티온 뒤에 조심하세요 틀리있어 틀리있어 처치 여기 서장 어디지? 아 저기 있다 여기 여기 겐지 역시 조합이 저러니까 괴롭히 잘 못해 원숭이가 지금 궁뺐어요 루시우 궁뺐어요? 쟤네 한 명 나갔어 그러네 어 에인스탄 어 에인스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보이 어 어 어 그 엔X 펜 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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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엔X 해 seriously 안녕하세요 바스티온 뒤로 따연이 들어왔네 이런 쓰레기 박스 왜 보고 있지? 겐지! 겐지! 옥상! 겐지 옥상! 뒤에 털어냈어 겐지 옥상! 컵 내놨다 이제 간호저벌을 보네 저기 아냐 미치 이런 지금? 아이씨 겐 썰리네 잘 맞고 있었는데 한 번 밀렸네 많이 밀렸네 3분 여기서 아이씨 잘 못 들어가네 에이씨 아아 킬 미강 킬스한테 배털리네 여기도 잘하면 비빌만 해요 아이씨 매크리도 매크리로 바뀌었네 로드오고 왼쪽 적봉 적봉 찼는데 연기할 만한 궁이 별로 없네 근데 다스티온이 한 번 다 주셔야 되나 오 얘네네 지금 고속도로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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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더 궁이 없고 오 아이제 에고 개봉 쓰면 형 그냥 그 밟으면 돼요 아이제 휘저고 다니는구만 오 저 지금 바로 가로 지금 유기팟이라 껴 드리긴 힘들어요 오 저거 범위가 너무 넓어 계속 비벼야 되겠고 속이 아니겠지 2차례 맞았다 공격이 너무 쉬운 맵이야 밀어낸다 맥크리 사망 왼쪽에 5도 다이스 역시 바스티언이 바스티언이 밀고 어떻게든 하면 딜릴만 해놓지 밴지만 어떻게 잘 파스테이 오른쪽 백크리 오른쪽 루시우 인명 윈스턴 윈스턴 왼쪽 퀸지 왼쪽 퀸지 왼쪽 퀸지 왼쪽 퀸지 나갔다 와... 개 털리다가 하하하하 역시 바스티언 괜찮아 저쪽 퀷 잘나겠다 저쪽 퀵 장拿겠다 저쪽 퀸한 야 죽여버리고 싶겠다 진짜 취약이 와 욕심력이다 얼마나 지루하게 왔으면 그렇게 크게 나오는 줄 안 있는데 하하 누구 줘야 돼? 나? 질문 드려야죠 이럴 때는 이렇게 다 잘 분산해서 줘서 하고 간다 애매하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다 아 진짜 탈탈 털렸네 와 어? 또? 또 이러네 아 돌아왔다 할리우드 공격? 세명 나가서 뭐 지금 연습게임 하고 있죠 어 들어왔다 흠게임 많이 할까봐 빨리빨리 잡히네 아 할리우드 공격 여기 혹시 고파스 판 냄새나지 않습니까? 상대표 사모르토끼 저거 고파스 아니야? 비솔도 고파스 있던 것 같은데 아토야? 아토고야? 사모르토끼 고파스 맞아 아니야 나는 맥크릴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사모르토고 불 nosso 무너지 겐지가 둘이였 겐지가 함께한다 오 그래? 아냐 제가 딴 거 아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바꿨고 2겐지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뚫는 건 아스티이 원이 있으면 결국 2겐지 해야 돼요 1회는 1회가 기각보다 뭐 2회에서 쓰레기인 캐릭터들은 저격이나 이런 거나 그러지 아스티범만 없으면 좋겠다 마음 편한 정클에 대응 여기도 올라가지 아스티범만 모르겠어 그냥 올라가진다고 2층에 펑크래치 트윙서 사망 트윙서가 둘이다 또 트윙서 둘이야? 네 이쪽으로 가면 아파요 어우 뭐야 삼촌 1 삼촌 1 뭐야 왜 이렇게 쉽게 아스티범만 정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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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체중 察관 정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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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잘하네 응, 종원이 아, 문야 다 부족하네 저기 고파트 널 위해 곧 잡아라! 다! 쟤네타... 아이씨 형 지금 와요 형이 전출한거네 아이씨 혼자 안에서 4대1 하고 있었네 아 이런 아 잠깐만 아우씨 쟤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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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파라 정크래시 몇명이야 정크래시... 둘 둘 저희 하나 소망해 왼쪽 쟤네타 동작 소망 도망간다 소망 폭탄 미다 이랬어 폭탄 쟤리 2층에 덴 크레이시아 2층에 덴 크레이시아 오우 글러가 가버렸습니다 나만 아임데 나만 아임데 뒤에파라 뒤에파라 너의 아팔 상혜에 비치하기 내가 쫄쩍게 제녀타궁 그거 부적 플러스 상혜원이고 저거 초당 대기실인가 보고싶인가 상혜원 아니에요? 소속도로 다니지 저거는 죽발이잖아 아 그거 하이 오우 저거 어팬들한테 한번만 비빕 오우씨 와우 허경이든 뭐든 해야 되겠는데 저거 저 궁온이 사도궁 온 어? 비빌까? 어? 잠깐만 나 죽었다 오우 불청객이네 안 되나? 한번 뒤에서 내가 쓸어버릴 수 있나 같고 아 이게 아니라 급파경 땅 죽음 아 정클의 잔 미니선으로 한번 파고들어야 돼 라인들 아 제녀타궁 썼어 제녀타궁 빠졌을때 들어가면 렉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이지 않아 저기야만 저기야만 안개가 한타있을 한 번씩 어, 쟤냐탑 땄다 쟤냐탑 들어가자 오케이 박스 대전 승리에 이거 처음에 나랑 같이 승수할 때 거구나 우주공사님 봐봐 봐봐 와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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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나가고 한 번 더 하나? 한 번 더? 공격은 하셔야겠다 어? 도라도로 메이코패스 하고 싶으신 분? 메이코패스 해 뭐 혹시 다른 사람 하고 하나 싶으신 분? 루시우 장애인 계열로 가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저는 플레이 시간이 루시우 빼고 다 1시간이에요 루시우 한 10시간 정도 되고 아 난 전부 2시간 저분 완전 루시우 중이시네 그냥 무조건 루시우밖에 안 해가지고 아 위도우 뺏겼다 아니 기다렸는데 안 하길래 아니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지 밴디나 할 줄 알았지 아니 어차피 이번에는 저격수 없다고 뜨길래 한조랑 위도우 중에 고민 중이었어 아 저격용 없으메 근데 위도우는 오히려 못하겠던데 한조는 할만한데 난 위도우가 훨씬 쉽던데 또 그 써든 저격하는 감으로 하면 똑같이 돼 약간 배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약간 땡겨 쏘면은 잘 맞을 때도 있고 한조는 오히려 위아래 낙차 때문에 옛날에 저 뭐지? 무슨 게임이더라 그거 할 때 느낌이긴 한데 잘 얼마나 날아가는지 잘 감이 안 와 한조랑 위도우랑 대응력이 너무 차이나가지고 근거리일 때 한조랑 위도우랑 대응력이 너무 차이나가지고 근거리일 때 위도우는 덫에다가 그냥 두두두두 하면서 뛰어다녀야죠 이 포 맥크리 한 번 바꿔지라 한 번 바꿔지라고 합니다 아리아 나왔어요 한조 맥크리 겐지 이 던진 줄 알았는데 이 쿨도 덜고 있는데 겐지부터 다 던진 겐지 겐지 오 졸라 아파 다 던졌어? 예 겐지 있어서 위도우 하면 안되겠다 너가 해라 아 나이씨 리퍼가 왜 여기 있어 겐지가 함께한다 멀리겠는걸? 여기도 또 마지막에서 또 또 또 꼬셔야 되나? 항상 아직 바스티언이 있어요 아 뒤에 맥크리 올라오셨네 겐지 뜨면 나는 없다고 봐야 돼 지금 또 꼬셔야죠 어우 맥크리 아 이걸 뭐 어쩌라는 거야 시야 밖에서 보면은 내가 뭐 어떻게 막을 하는 거야 아 저 사람 해버렸네 여기 오른쪽에 맥크리 있어요 여기 여기 이게 뭐야 어 안녕하세요 이퍼리퍼리퍼 지금 이미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안다고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 아 딴걸로 해야겠다 어디보자 겐지가 있어서 겐지가 딜 보충해야겠네 어우 안되겠으면 여러분 제가 위도우를 꺼내겠습니다 왼쪽 한 번 승리자 아우 몰려있다가 청광탄을 단체로 다 맞았어 나한테 있었나 오 이미 졌다 욕본 사이투를 열심히 여기서 막으면 되지 다 그런거 아닙니까? 와아 아 스테이를 뽑아야되나? 아 리퍼가 진짜 리퍼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오고 상위모하는데 이게 왔는지도 몰라 아직은 갈 데가 아니야 모터 쓴걸? 아리아 노고 옴마 기현 와아 와 아무것도 못하고 개썰리네 이정도는 밀릴만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하물 하물 들어와요 한쪽 한쪽 저기야 한쪽버지 없어 치 치길고 다니네 와아 저기 그냥 겨우 잘하는데 뭘 해야될지 모르겠다 1대1에서 넉네 뒤에 리퍼 뒤에 리퍼는 뭐야 리퍼 두려웠나 쎅 일단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 뭘 해야될지는 모르겠어 뭘 해야될지 모르겠다 진짜 저렇게 리퍼 잘하면은 별수 없이 바스티온이랑 트롤비온같은걸로 몽골이 요객하는 수 밖에 없어서 근데 바스티온은 이렇게 방법이 있는게 아닌가 저 상황에서는 바스티온은 바스티온 방법있죠 그게 아니라 지금 겐지같은거 있으면 바스티온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겐지컷만 한번 해주면 되죠 근데 그게 리퍼한테 잘리니까 문제지 컷을 해야될 사람들이 알아서 잘해야죠 지금 방금 상황이 그랬어 내가 그래서 바스티온 바꾼거야 바스티온이 문제있는건 없는데 여기선 얘네랑 한판 더해서 뚫을수있나? 네? 딱 딱 발전하는게 나아 하아... 아 이거 뭘 해야될지 모르겠다 아까전엔 윈스턴 하나있고 아스티온 하나 끼고 지온과 하나 끼고 리퍼 딸 캐릭터로 에크리 하나 끼고 뭐 대충 그랬으면은 견적은 나왔을거 같은데 윈스터를 들어봅시다 이번엔 근데 공격이니깐 뭐 이번엔 근데 공격이니깐 뭐 공격 아 내가 한조한테 샷바를 이길 수 있을까 너 한조는 확실히 잘하긴 하던데 다른 애들은 몰라서 공격이니깐 채팅창에 애매할 땐 솔저라고 하는데 솔저도 닐로 닐로 그냥 한 번 끼썼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리퍼랑 파라 알아? 아우씨 해봐 에크리가 공격이니깐 리퍼 잘 따져 오 뒤에 메인 어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에 리퍼 아 아 이게 왜 안써져 순간이동 아 순간이동 계속 안늘리네 아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리퍼 뒤에 멍 Dent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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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젊은 숙하 튼 아 에이 정 에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ㅇ 어디가 이게 필요한데? 아 그거 형이 밟고 싶으면 어떡해요? ㅋㅋㅋㅋㅋㅋ 어딨지? 리퍼만 봐야지 아 저 위에 팔아있네 안 돼 한조 떨어졌어요 한조 떨어졌어요 폭탄거다 풍이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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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너 방패? 방패? 너 방패가 뚫리는 거구나 방패 밑으로 기어져 방패 밑으로 기어져 그러네 뭐요? 한조 한조건 뚫리죠 한조건 말고 그 DMA 인메이 조심하고 메이브 겁나 잘한다 화물은 내꺼야 뒤에 메크리 화물에 메크리 리컷 다운 한조 오른쪽에서 와요 메이 앞에 메이 앞에 화물에 메이 메이브 리퍼도 지금 다운 메이브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메이브 정크랩 다운 화물을 옮기는 중이다 정매드웨이 어 뭐야 와우 한조 한 방금이 세구나 리퍼 소리 어디야? 리퍼 뒤에 둘 다 나한테 있어 뒤에 둘 다 리퍼 있어 다운 성향 오른쪽 위 다운 다운 둘 다 다운이긴 한데 나 혼자 저기야 여긴 어떻게 올라갔는데 아니 얘는 대체 어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다이어 어디서 올라오지 다이어 다이어 구졌어요 메이 저기 있어요 메이 저기 있어요 한조 한조 한 명 오른쪽 어 걔 오른쪽 안에 있어요 잠시 나이스 나이스 저게 없어요 목으로 밀어요 중단 는 저게 그의 녀석 그 의견 한조 한조 위치 역삼 파물 뒤 역삼 정크략 근데 어떻게 올라간거야 저거 한조는 올라갈 수가 있긴 한데 정크랩도 폭탄 점퍼로 올라갈걸요 아마 한조가 너무 잘해 레크리 아 리퍼 둘 다 우리 뒤에 있어요 정크랩도 뒤에 있어 정크랩 다운 정크랩은 다 깎아놨는데 난리가 안되네 배고프 아 진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 누가 부리니까 짜증난다 이거 위도 궁 없으면 못 들어가요 사이스야 바스티온 바스티온 하나에다 라인 하나 라인 한다고 해서 리퍼 먹이감 되는거 아니야 라인 해봐 인스턴보다는 오래가지 라인 해봐 아하 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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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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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너와 재킷제가 그릴 뿐만이 없냐? 이 다운이야 뒤에 리프트 뒤에 백크림 나 이거 수리말 저 혼자 살았어요 할바네 나보다 확정적으로 잘하는 애랑 할 때는 호르비언이 다 돼 와 뒤에 리퍼 있어요? 위에도 리퍼 있어요 지금 뒷라이너 다 썰리는데? 이게 계속 길이 잡히니까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나 밀고 있는데? 우리 리젠 바로 앞에서 놀고 있어 경빈이 혼자 고립됐는데? 경빈이 혼자 고립됐는데? 고립이 아니라 안 오는데? 고립이 아니라 안 오는데? 아 맥크리가 있었네 우리 리젠 통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나오면 죽을 그냥 와요 함을 밀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제 앞에 3명 있었으니까 약간 상대 턴 있을 거예요 Împ- 경빈이 다운이요 오오오오 레퍼 2 다 붙었네 뒤에 리퍼 2 pas은 하나 붙어요 아브레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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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은 태큐 크라이 이게 리퍼 아이 리퍼가 너무 많아 답이 없다 이 판 아 진짜 헛웃음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다 디바해서 들어와요 그냥 근데 지금 비비기 안되면 끝났는데 아 이거 순간이도 리퍼 순간이도 버그가 계속 발생되고 아 근데 내가 짜이 나는건 이런 애들이 왜 우리랑 붙냐는거야 아까 걔네들도 똑같은 생각했을거에요 해도해도 너무한다 얘들은 물이 저정도로 했냐? 예 저 1층이 진짜 어떻게 된거지 저거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계단있어요 계단있어? 계단있어요 우리가 위를 뭐지? 우리가 위를 못막으니까 저게 계속 뭐지? 옆에 침투조들을 체크가 안되는거에요 위도우나 한조나 위에서 계속 그거 쐬주면서 체크해줘야되는데 새 게임 찾는게 됐지 않을까요? 저기 아까 보니까 2명 나갔던데 아 심지어 팀도 아니야 쟤들 아 심지어 팀도 아니야 쟤들 와아 헛웃음 나온다 깔이 안좋지 아니 그렇게 압박은 못느꼈는데 다 너무 힘들어 하는데 방금판은 1대1에서 우리가 이긴다 계속 뛰니까 아니 심지어 1대1을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1대1에서 이기는 팀에서 밀린다 하면 자기는 재밌는데 또 놀아줘야? 수비 준비하십시오 위반에서 또 수비야? 메이 같이 메이코즈로 해버렸어 탱할래 속 편한 탱할래 근데 탱도 리퍼에 녹잖아 리퍼는 그나마 라인하르트에요 나머지는 아예 다리 없고 리퍼 잡으려면 로드오그 로드오그를 아예 죽이든가 아니면 라인이 버텨줄 때 우리 편 딜이 보충되던가 다른 조건을 리퍼를 무조건 원큐에 보내야 된다는거? 리퍼를 원큐에 보낸다는 조건이 발고리로 당기자마자 바로 머리에다가 그냥 한 방 딱 꽂아주면 되는거라서 아 진짜 개탈탈 틀렸다 진짜 아 이게 게임하기 싫게 거의 하는 느낌이였어 왜 왜 난 그거 잘 못 느꼈지? 응 좋아 나 있구요 1킬 도 하기 힘들었을거 같긴 아니 1킬이 아니라 아 진짜 리얼 단 한발도 못 쏘고 죽은게 한 세본데 리엘이시도 있어요 리엘이시도 있어요 공격이 시작합니다 1 공격이 시작합니다 1 2 2 3 2 2 3 3 안쪽 하나 있네 오른쪽 하나 팀 패스했요 오우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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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쌤 뒤로 맞았는데 오우쌤 그 뒤에 자리야가 뒤에 조심 졸라 잘한다 저 자리는 로더가드 하기 싫은데 아 하는거 좋아 난 뒤에서 맥클리 기어 나오는게 더 웃겨 쒸 죽은거 보다 죽고다니 내 뒤에서 맥클리가 걸어오는게 더 웃겨 맨 ㅎㅎ 아아 음 음 트레이서 때문에 어 아아 아아 야 야 트럭 가지 말고 여섯 명 다 모인 다음에 나가자 야 죽으면 이 합류 병력이 너무 짤려 여기 갓개로 가잖아 저거 튕기는 호살이 너무 웃었네 저거 한방이면 무조건 200킬이 들어오니깐 저거 쏠 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누구야? 저거 한저가 너 킹 기능 화살 쏠 줄 알아 아카판도 그랬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이것만 한번 밀어내면은 더 딸만 했는데 트레이서 왼쪽 새끼를 벗고 있어요 영웅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여성들 아직 부족한가? 트레이서 다운이요 뒤에 트레이서 이제 트레이서 나 붙었어 맥크리 맥크리 한조 다운 저거 왜 보이.. 시야는 왜 보이는 거야? 누구 때문에? 왜? 한조 때문이야? 한조 맥크리와 메르시 같이 돌았어요 메르시 딸피 나이스 메르시 다운 자리야 세리끼를 벗고 적금 저는 옆에 뱃그리 스트레이서 세드로 저기와 아.. 말하려고 하다가 죽을 때 스트레이서 왼쪽에 세드를 스트레이서 뒤통수 설계하는 위치 에서 공 빠졌구요 그냥 이거는 솔저가 답인거 같애 왜냐면 빨리 뛰어가니까 어어 아 진짜 이 초..초..초..는 시간보다 이거 합류하는게 더 오래 걸리니까 그냥 뒷라인에 한조 메르시하고 트레이서 있어요 이 시간부로 우린 모두 군밀다 석양이 진다 어디 석양이야 이거? 야 이거 지지 없냐 지지 빨리 오픈하면 되죠 딱 맞췄다 방송중이잖아 방송중이잖아 이거 썰렛 없냐 썰렛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다운 금방 꼽고 괜찮지 않아 아들 아들 어 메크리 오우씨 디멧크리 아 메크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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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놈의 궁은 저렇게 자주 쓰지 않아? 나는 궁 이 판에 한 판도 못 쐈는데 얘는 맥크리가 둘이라서 맥크리 궁이 그만큼 더 자주 들어와요 하... 맥크리가 그리고 궁게이지 보면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자기 계에요 아 뒤에 맥크리 맥크리 다운 어디로 오는 거야? 전술적인 선택이었다 문 열렸어요 트리퍼 때 보다는 지금 대응 잘 되고 있는데 뭐야 아 저 자리아랑 저 메르쉴 조합이 너무 좋네 저 격수야 하... 어설털드 아... 채이서 화물 밀린 화물 밀려요 아 뭘 할 수가 없어 이거 받았 어디있어 또... 어디야... 아.. 약간 하기 싫다 아유.. 여파가 너무 커서 멘탈이 나가신다 멘탈이.. 멘탈이 이상하셨는데 아 빨리 랭겜 생겼으면 좋겠다 실력 많은 애들이랑 하게 화물.. 자리야.. 자리야 화물 밀어 영캠으로 우스콘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석양.. 석양 캔슬 오 일어났어 일어났어 아 다리가 왜이렇게 안 죽어? 2층 계속 있어요 2층 위도 2층 위도가 어디있다운거야? 2층 다운 어디있다운거야? 2층에 있었는데 다운됐어요 남은 시간 30초 베이커 다운 베이커 다운이예요 막을만한데? 나 궁게이존 잠시만.. 궁게만 여기서 많이 죽지마 아.. 제발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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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상대 팀 매크리 너프 데뷔 어떻게 하려고 그들 태그를 저기 아니 아 이렇게 정변샷을 했는데 네 이번 판은 그냥 안정적으로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다 힘들어 전판에 나간 멘탈이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양악 한 번 해야 돌아오는데 이제 슬슬 도완 할까요? 야 한 판만 나자 4대 상대로? 바로 바로 이대로 이기면 공수전환 안하고 잭이? 공격이네 또 공격이야? 아 이게 또 우리 아까 공격 아니었냐? 아 수비였나? 저희가 2맵을 연속 2번 했어요 연속 2번 걸린다 지금 4번째에요 아 아 졸라 하 돌아버리겠다 돌아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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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버리겠다 야 겐지 하나 끼고 겐지 하나 끼고 투탱 어? 겐지 하나 끼고 투탱 죽음에는 명예가 따른 공격이지 우리 투탱으로는 위험할 것 같은데 명예에는 구원이 따른게 이 시간으로 우린 모두 군인이다 흠 흠 게임하면 할수록 느끼는거지만 메인딜러를 해야돼 흠흠 흠흠 내가 가서 올라가서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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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긴 한데 지금 그 가가지고 토르비온같은거 강한 야성님 계신데 일단 가면서 저 2로 한번 끌고 갈게요 돌져있어요 2층에 돌져 도망갔구요 뭐야 메르시가 둘이야 메르시가 둘이야 기한 놈들이네 기한 놈들이네 소울 상호 상호 선빈 이 두 탱이 지금 이 두 탱이 버팽입니다 한주 어디? 안주 안주 여기 정면 어휴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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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오른쪽 문 정문에 있어 아휴 아휴 범패물이 없어 와 여기 이렇게 많아 여기 근데 이거 보스는 소리 안 들렸는데 언제 공을 썼지? 좋다 빠르다 Cam 오카 가 와 아휴 수 아이씨 가물에 한 명 붙어줘요 저새끼 나만 보네 누구요? 아이디 맥크리 유새끼 트레이서 크리스텔 왜 디바 뽑았나 뒤에 트레이서 어 목표를 벗겨 아이고 들어가 달라 아아아 시프트 ㅜㅜ 자, 타이밍은 접어야겠네 일단 공이 됐어 옆에 트레이서 뒤 다운 으악 시간 다 됐어 아 아무렇지하지 않네 시스 영웅이여 일어나세 일어나세 멍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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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롤 멍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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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뒤 한우라아 너 뒤에 봐 오우쒸 어디 원하러 온거야? 한조 떨궜어 한조 다운을 시켰어? 나 떨궜다고 다운 죽었어 밑에 있어 다운 시켰어? 응 뭐지? 넌 들어오면 안되지 자살 폭탄인데 어우쒸 어우쒸 강나라 아이씨 포탈 없나? 집으로 가는거? 하하 이거 좀 많이 죽었네 한타임 접었다가 좀 드려야될까? 한 번 해봐 이번에야말로 끝을 내주지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내가 볼 적에 내가 느그랑 하면 안되는거 같아 응? 그게 맞는거 같다 아까 너무 버스를 타서 올라갖고 아이씨 아이씨 에이 앞에 누가 안 돼 아이씨 돌큐 돌려 이거 엠엠엠엠 못 구하려면 시간 걸릴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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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땅에 죽는 거 없어 끝! 끝! 뭐지? 엎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거기 잘 뭉친 데다 잘 떠져서 은메달만 내게 땄네 은메달 하나에 어? 저줄? 아 나 했나본데 아? 저구나? 그냥 먹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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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그냥 양옆만 잘 했어요 자추가 무서워서 못 누르겠다 가서 눌러봐 올 71파 미쳤네 아 됐어 수고 많았다 얘들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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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같이 하지 말자 마지막에 끝날 때 보니까 밸런스 맞는 게임으로 바꿔준다는데 누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더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더 높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느그랑 같이 할 사람이 아닌데 같이 해서 고통받은 거 같다 내가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했거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했거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했거든 육인이라 그럴 수도 있어 그냥 혼자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아니 컷파스 6판은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컷에서 하면 어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쳐바르고 쳐바리고 이렇게는 안 했어 재밌게 했었어 쳐바르고 쳐바르고 쳐바리고 이런 느낌이야 아까 산 거 같은데 아까 중반쯤에는 막 제대로 처음 시작하실 때만 해도 분명히 내가 캐리했다 이러시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아니면 시간대의 문젠가? 시간대의 문제 지금이 12시인데 2시에 오버워치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들이죠 보통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더 나이트 유저가 아닌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예 그래 시간에 방송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아 존나 마지막에 끝날 때 이겼으면 좋게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 그때 파는 이겼는데 아 솔직히 말해서 어 내가 그냥 우물에 그냥 계속 있었어도 되는 거 같아 그게 도움이 더 될 수도 있는 거 같아 왜냐면 궁게이지라도 덜 줄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이거 한자리 기간이 너무 커서 그 한자리에 어그로라도 들어가는 게 확실히 커 아 최근 한 다섯 판은 내가 진짜 굴 안 치고 뭐라도 할 수 있으려면 솔저 픽 해가지고 느그 얼굴 한 번 보고 죽는 게 소원이었다 와 와 내 로드워그 승률 66%까지 올라갔네 이 시점에 지금 자랑을 하시는 건가요 캐릭터별로 승률을 어떻게 보지 캐릭터별로 승률을 어떻게 보지 아 근데 야 캐릭터 승률이란 게 무슨 뜻이야 그 게임에 캐릭터 썼을 때 이제 승률이요 그러면 이길 판에 막 존나 씨발 다 이긴 판 캐릭터 존나 받고 픽 해가지고 씨발 승률 펌핑 시킬 수 있겠네 특정 캐릭 실제로 그니까 실제로는 한 판도 안 하고 이길 판만 끝에 겐지 딱 픽 해가지고 우물에 있으면서 승리 이거 먹으면 계속 100% 온 건가 모르겠네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일단 바꾸면 대부분 다 꽤 하니까 이게 캐릭터의 승률이란 개념이 없지 않나 그 통계 보면은 다 있어요 일단 아니 그니까 그 캐릭터가 이겼다는 건 없잖아 의미가 있는 내가 이길 수는 있지만 캐릭터는 이길 수 없는 거잖아 아닌가 게임 구조 자체가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신빙성 있는 지표는 아닌 거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실하게 했으면은 신빙성이 있지만 아니면 아닌 뭐 총중률 같은 게 일단 있긴 있으니까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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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